유인도 뭔가 강아지를 닮는다고 하듯이 되게 명량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. 강아지만 봤을 때는 귀엉귀엉하고 아기자기하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아지 진짜 귀여운데요? 감사합니다. 몇 살이에요? 다음 달에 2살 돼요. 오 근데 꽤 크네요. 몇 살이에요? 7살이요. 아 진짜요? 아 전 애기부터 보였는데 봐봐. 막상 보니까 약간 비슷한 점도 있었고 약간 신사다움이 더해지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첫인상 차분한 면도 있고 나도 약간 가리는 면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조금 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나훈이는 혹시 밥 잘 먹어요? 대식과예요. 아 진짜요? 살쪄가지고 싫어는요? 간식만 좋아해요. 딱 관리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? 산책 자주 내보내요? 네. 저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. 하루에 한 번이요? 산책 나갈 때 비닐봉지하고 휴지하고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. 떼면 바로 산책 나가는 줄 알고 응. 그렇죠. 그렇죠. 달라붙어요. 완전히 평소에도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소개팅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.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일단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통점도 기본적으로 있기도 하고 이제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. 꼬리를 흔들고 있어가지고 사람은 엄청 좋아요. 나오니까 꼬리를... 근데 계속 있다 보면은 아마 조금 마음을 열 것 같아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재채기한 거죠? 재채기한... 라온아 이리 와. 이리 와. 저녁 안 먹었는데? 질문 못하게 생겼는데 이리 와 라온이. 형이 질문 하나 할게. 다운하여.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? 현실 진짜 다 먹을 것 같은데? 기다려. 먹어. 이거 다 먹고 있어. 싫어. 다 먹으면 어떡해. 아니야 아니야. 기다려. 기다려. 아 그때 진짜 너무 상황스러워가지고 막 누가 보면 굶긴 줄 아는 거 아니라고. 그래도 제가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아 편하게 말 놓기. 안녕. 안녕. 이렇게 해. 이거 나이 맞추기. 몇 살 같아? 몇 살 같아? 나 몇 살 같아? 25? 6? 점점 늘어난다.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가지고 기분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. 28살. 아 28. 내가 한 번 맞춰볼게. 20대 3? 23살. 23살? 맞췄네? 이거 맞춘 거 뭐 없어요?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. 아 내가 몇 개 줄게. 아 나 준다고 몇. 진짜? 아 진짜? 너? 나 이거? 음. 야옹. 상이 뭐예요? 상이 뭐예요? 상이 뭐예요? 강아지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걸 수 있는데 강아지 안 무서워하고 이제 같이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성격? 그니까 같이 산책 다니고 막 한강 같이 가서 놀고 막 그런 저도 그런 말으로 되는 건가요? 야옹아 누나가 말 편하지 않는데 야. 그니까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취미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. 나는 이제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활동적인 취미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되게 공감도 되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시루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신 것 같아서 저부터 저부터 야옹아 앉아 야옹아 앉아 야옹아 앉아 야옹아 앉아 야옹아 앉아 야옹아 앉아 이쪽 손 성공 야옹아 올라가 이런 건 아니죠? 이런 건 안 되죠? 싫어 앉아 손 이쪽 손 싫어 싫어? 땅 싫어 30초 동안이요? 아 시작하면 잡겠다 시작하면 잡겠다 아 진짜? 어 그러자면 그 시작 이름을 못 물어봐가지고 김지수 지금 오빠는 이름이 김대한 대한민국 할 때 대한 혹시 그럼 형제 흔둥이 동생이 있는데 어 진짜로? 민국이라고 우와 싫어하나 완전 그거 대한민국 아 신기하다 아 눌러도 돼요? 방금 봤는데 미션을 뭔가를 해주는 건데 오빠가 받을 건지 아니면 나한테 해줄 건지 이번엔 내가 할게 뭐지? 떼 거 아 초면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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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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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차이가 얼마 안나봐 어떻게 하지? 어? 라운아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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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미션이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건데 그런 미션을 하기가 좀 민망하긴 했는데 설렘 플러스 민망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사실 엄청 떨렸거든요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되게 설렜어요 두근두근 심장 소리 다 들렸을 것 같아요 뒤까지 쓰긴 다 써요 놀라요? 아 네 왔다 왔다 일어나 아까 얘기했던 한강? 한강 가자 가자 나보면서 얘기하지 왜 그래? 나보면서 얘기하지 가자 가자 가자